시작부터 억지였나 봐 뭐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내 말이 안 들리니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 시간까지 술 마시냐 괜찮아? 됐어 근데 무슨 일이야? 여기까지 아니 할 얘기 있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술 먹고 있었어 누구랑? 그게 왜 궁금한데? 아니 걱정되니까 내가 누구랑 어디서 술을 마시던 네가 걱정할 이유가 있냐? 뭐? 네가 뭐라도 돼?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헤어졌잖아 내가 너한테 다정하게 인사라도 해주길 바래? 아니 너 혼자 그렇게 말하고 헤어지는 게 어딨어 우리 헤어지자 너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헤어지는 거야? 너는 나한테 내가 널 항상 이해해주기만 바랬었잖아 너는 내 맘 이제는 낫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아니 그건 얘기했잖아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누가 너한테 걱정해달래? 왜 너는 네 생각만 해? 왜 내 입장에선 하나도 생각 안 해주냐고 그나마 우리 사귀었던 거 좋은 추억으로 남게끔 해주라 갈게 갈게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별 뒤 아파할 내 모습 벌써부터 눈에 쏘네 그래도 견뎌볼래 행복하지 않아 적어도 적어도 불행하진 않을 테니 우리 헤어지자